두 딸이 책임져요. 두 딸이. 내 나와바리에서 내가 뭐하고 있는 거냐. 나는 더 뭐할 줄 알았는데. 언니들. 나에게는 항상 플랜 B가 있어요. 밀럭도 없으랴. 밀럭도 없으랴. 밀럭도 없으랴. 밀럭도 없으랴. 일시에서 조명이랑 웨이팅 2시간 3시간 해야 된다며. 아니 여기 다 차 있잖아. 사람들이 그 소잇바리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아 누나들 몰랐어요. 여기 수요일에 닿는데. 수요일에 영업 안 하잖아요. 무슨 소리야. 열었잖아 지금. 말도 안 돼. 여기 수요일에 안 열잖아요. 몰랐어요. 아니 지금 열었잖아. 열었잖아. 내 집 어디 갔냐고. 사람이 어디 갔냐고. 아직 안 보인 거야. 그걸 안 하는 거죠. 원래 여기 부스도 있고 음식도 팔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대요. 쉬는 날. 그걸 알고 있었다면서. 우리가 신나서. 왔을 때 얘기도 안 하고. 우리가 여기 와. 여기가 그거 하는 거 아니야. 나 리스해서 입어보려고 언니한테 내가 리스 못했잖아. 너 잠깐만 너 이대로 무너질 거야. 나 너무 안 믿고 나 여기까지 왔다. 손라져. 간만. 나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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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못해. 나 안 돼. 나 안 돼. 나 안 돼. 어떡하지? 어떡하지? 야 다들 정신 똑바로 차려. 야 내 얘기 들어. 여기 앞이 어디야? 얘들아. 잠깐만 언니. 여기 오려고 왔어? 야 내가 준비한 게 있어. 너도? 나도 플랜시 플랜시. 빨리 가자. 자 봐봐. 야. 화루코만은 진짜 예쁘다. 여기는 다 핫 프릭이네. 딱 하나. 거기 가서 조임발이 하면 돼. 오케이 알겠지. 야 아니면 나 진짜 존나 핫한데 알아. 어디 서면 팩스 갈래? 팩스? 어 서면 팩스. 아 클럽인데 존나 유명해. 어 언제 가봤는데. 안 가봤어. 2012년도에 핫했던 곳이야. 2012년이요? 지금 24년인데요? 그럼 아니면 서면 와라와라 갈래? 와라와라? 어 서면 와라와라. 아니면 서면 중코. 아니면 동네 조카에 갈래? 거기 김치전이 진짜 존나 싸. 미안하지마 지금 검색이 최근 검색에 없다고. 옛날 사람이네. 아니면 저기 아웃닷 갈래 아웃닷. 아 됐어 됐어. 야 됐어. 야 됐어. 부산 공연대 그만 얘기해. 야 어차피 여기 가면 다 핫 프리야. 빨리 따라와 가게. 잠깐만. 언니들. 가기 전에 내가 준비한 게 있어. 내가 김치채고 갔는데. 뭐야? 뭐야? 오일이 왔죠 형. 언니 뒤에 도세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 동생이라 알아서 해줍니다. 이게 뭔데? 이거를 이제 남자들이 QR을 딱 찍잖아? QR에 뭐가 있냐? Q 언니 이제 인스타가 나오는 거야? 야 대박 신대기. 이거 찍고 이렇게 생긴 사람인가 하고 얼굴 딱 봤는데 실망하면 어떡해? 아니지. 오히려 왔잖아. 인스타 속 얼굴을. 야 니 인스타 속 얼굴을. 야 니 인스타 속 얼굴을. 야 니 인스타 속 얼굴을. 야 진짜?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오케이. 다들은 플러팅. 나도 붙여줘. 야 만지고 싶어. 야 이거. 궁금하잖아. 야 얘 뭐야? 지 준비하고 뭐야? 아 뭐야? 지만 제일 정성적인 걸로 했네. 야 니가 또 남자들 많이 붙으려고. 근데 이거 그냥. 애견이샤 닮는 거. 거기에 담가는 사람. 야. 애견이샤 닮는 거. 야. 고양이 좋아해? 야 나는. 자요. 다들은 만져볼래? 야 어깨. 야 일단. 야 시간이 없어. 빨리 와. 빨리 와. 가슴에 땀이 울. 내 땀 만져볼래? 야. 너 하나 발견했다. 뭐? 왜 이거 바꿨냐? 뭐야? 야. 너 닮았다고 해가지고. 너 귀여워. 강아지로 해줘. 야. 야 빨리 와. 야 빨리 와. 야 빨리 와. 야. 야 봐봐. 내 말 듣기 잘했지? 괜찮다. 괜찮다. 1. 1. 1. 1. 2. 2. 2. 1. 2. 1. 2. 1. 누가 술 출서 이런 짓을 해. 어 더워. 야 이거 무감이랄아 어머 현수아이 해봐 어머 현수아이 어머 입에서 말을 시키면 내 말을 얼마나 쳐먹을 거야 지금부터 의식하면서 하잖아 야 등 피고 먹어 등 피고 누가 화장실 가면서 쌍을 쳐 언니 내가 싹 벗겨 저쪽 얼굴이 안 보이거든 내가 간다 파사치 저게 먹힌다고 야 저게 먹혀? 먹혀 야 지원이 믿어야지 지원이 못 믿겠어서 그래 그냥 누나 눈 씨를 묻히고 있잖아 나는 어때 좋아 좋아 오늘 기운 좋아 니 눈띵이 보니까 너무 얼마나 야 고양이 보러 가자고 할 거 같아 나 보러 올 거 같아 야 야 술 먹는 척 예쁜 척 하면서 먹어 예쁜 척 해서 나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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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 척 하면서 먹어 나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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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조금만 더 잘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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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명이서 왔어요? 근데 저희 세 명이세요? 저희 인생이 금방 오고 있어요 지금 오는 중이라서 어? 부산 같이 먹을까? 부산 같이 먹을까? 어 금방 와요 네 3명이요 네 좋아요 그럼 네 좋아요 네 좋아요 아 이거 명함? 이거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이거 된다고? 찍어봐요 찍어봐요 나는 이거 찍어봤어 나는 이거 찍어봤어 어 됐다 어 뭐야 어 뭐야 어 벌써 파라고 오해 어 벌써 했어? 고양이 좋아 하신데 또 보도탕 것도 네 잠깐만 기다려봐요 한 명은 더 언제 와요? 한 명은? 조금만 기다려 어느 거 확신해서 우리는 이것도 드세요 이것도 맛있어 이것도 맛있어 안 저리 콜라 콜라 해볼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가 그럼 도와줄게요 딸기고찌 3차매 제가 도장에 도장에 네 딸기고찌 3차매 돼지 3형제에요 아기 돼지 3형제에요 아기 돼지 3형제에요 저희가 도장 여행이 오버에요 그래서 원토리포세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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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랑 아이가 모른다 아 서른 네 살이고 이 아소라고 합니다 우와 아 진짜 아소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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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서른 살 서른 살 서른한 살이라고 우리 아니지 우리가 나이가 어떻게 된대요 서른 살 꼬레 서른 살 우리 스물일곱인가 만으로 스물일곱이고 서른한 살 나이가 다 달라 달라요 저는 미라야 지금 서른다섯이에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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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살은 다 사줄게 야 저는 뭘 솔직할까 저는 서른한 살도 하고 서른 살도 해요 하날레언 같은 여자 하날레언 같은 여자 나 영알 말 편하게 해주세요 아 그럼 나도 말 편하게 하다 아 편하게 하다 왜냐면 내 짝은 언제 오지 내 짝은 언제 오지 네 오고 있어 내 짝은 테스트 할께요 테스트 할께요 이산에서 계속 살고 계시는 분은 어디 살아요? 저는 건포동입니다 우리 애기야 놀러왔었는데 왜 저런걸 왜 저런걸 왜 저런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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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러가고 얘기하네 야 왜 저러 아 뭐가 아 먹으라 왜 저런걸 데이트 아 왜 멘에나가고 멘에나가고 아 이렇게 무슨 말이야 아 이상하게 아 혹시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고양이 닮은 사람 안해 일부러 저 듣기 좋을거 안하셔라고 나 진짜 원래 고양이 사 고양이 사 연일의로 치면 누구도 좋아해? 한소이 오 나도 한씨잖아 뭐란나 고소아달라고 아 나 밟았다. 아 나 밟았다. 얘는 뚱냥이잖아요. 얘는 존나 번식하고 싶어 고양이야. 맨날 소리 지르고 번식하고 싶어하는 고양이잖아. 아 뚱냥이. 말 보면 번식하고 싶다고? 아니 번식하고 소리 지르잖아 됐어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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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해. 아 진짜 찐으로. 전혁이 내 4년 정도? 고향이 나야. 소연 지금 닮으신 것 같은데? 어? 아 진짜 아리라. 난 약간 태연이 두꺼랑 한데? 뭔 소리야. 그 닮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 없지? 태연이야. 태연이야. 다들 보면 이모일 닮았어요 이모일. 너 잘하잖아. 짠짠째봐. 여기에서 왜 그걸... 귀엽다. 근데 왜 혼자서 안 좋아해? 되게 좋아했어요. 되게 좋아했어요. 나 MBTI도 좋아해. 뭐야? 저 ISTP. 너 ISTP 좋아해? 안 좋아하잖아. 너 때문에 티를 안 좋아해. 오랜만에 좋아해. 야 너 띠야. 오랜만에 티를 안 좋아해. 왜 나 때문에 티를 안 좋아해. 왜 나 때문에 티를 안 좋아해. 왜 나한테 티를 안 좋아해. 왜 나한테 티를 안 좋아해. 야 왜... 어 뭐야 웃겨서 뭐 했어. 야! 나 진짜 한 번 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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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니진이 아니다. 형님 진짜 알아요? 네. 같은 학교 나와가지고 CC였는데. 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나 CC했어?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요? 몇 년이 뭐였지? 14년 된다 우리? 진짜야? 아 장난치지 말이야. 잠깐만 14년 만에 그런 만난 거예요? 우와. 어머니를 먼저 봐. 항상 봤다. 이게 이렇게 된다고. 제주 씨였던. 제주 씨. 그때 이 언니가 CC했던 사람. 공유당 났다 지금. 아니. 공유인데 이 사람이 아닌 거지. 이 분이 아닌 거잖아. 아니야. 다른 사람인 거 같아. 아니지. 이 사람을 2% 넘는다고. 이 사람을 2% 넘는다고. 공유당은 아닌 거지. 나도 말하는 거야. 이거 아니잖아. 나 이사 가는 거 같아. 나 가서 얘기할래? 응. 되게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그냥. 네가 나가봐. 네? 제가요? 별로 안 궁금한데? 제가 나가봐요? 뭔 상황이야? 제가 가볼게요. 뭐야? 뭐야? 왜 이렇게 못생겨졌는데? 역변에. 아유. 잘 많이 빠지셨네요. 왜? 난 뭐 남싸서 이렇게 해. 오빠야 근데 운동을 왜 해요? 나도. 너네 운동하는 게 있잖아. 뭐. 아니 혹시 인스타 염탐하고 그런 거 아니지? 뭐라는데? 내가 오빠야 인스타를 왜 염탐하는데? 미쳤다. 근데 운동하는 거 어찌 알았는데. 염탐했네. 아니 그냥. 야 시간이 이래 흘렸데. 야 씨발. 차라리 막파를 해라. 막파를. 뭔 소리고 내가 오빠야 인스타를 왜 염탐하면 그냥 몸보고 얘기한 거지. 그리고 오빠야 존나 어이없는 게 뭔지 알아? 오빠야 존나 어이없는 게. 그 다른 여친들마다 다 나랑 했던 데이트 똑같이 가던데. 카페 401 왜 가는데? 동네에 똥꼬 왜 데리고 가는데? 맛있으니까. 아니 그리고 가만히 맨날 똑같은 코스로 가면 지겹지도 않나 오빠야는. 티라. 뭐가 좋은데? 맨날 똑같은 데 가가지고. 아는데가 저기 밖에 없어. 거기 밖에 없어. 오빠가 좀 찾아보고 리서치 해가지고 거기 데리고 가든가. 근데 그게 그렇게 화낼 일은 아니잖아. 왜 이렇게 화낼 해. 아니 내랑 했던 추억을 왜 다른 여자랑 공유하냐고. 아 그러는 게 무슨 동네인데. 야 그러면 여기 좋은 데 다 가는데 다 갈 수도 있지 그러면. 아니 내랑 했던 추억이잖아. 그게 기억이 안 나냐고 기억 나잖아. 너는 변한 게 하나도 없노. 귀엽네 귀엽네. 오빠야 이거 진짜 미안한데 여자들 싫어한다. 내가 그냥 좋은 척 해준 거다. 무슨 척 없던데? 좋은 거 같은데. 오빠야 진짜 미안한데. 오빠야 14년 전에 잠수이별하고 아직까지도 연락 안 한 거 아나? 나는 아직까지 안 헤어졌다고. 오빠야랑. 오빠야만 헤어지면 다 가. 근데 그게 아니라고. 그게 뭐가 아닌데. 그게 뭐가 아닌데. 아니 왜 그러는데. 아니 24년 전에 잠수이별하고 아직까지 연락 없다가 이제 처음 본 거라니까. 14년 전에 잠수이별이 아니고 핸드폼만. 아니 연락을 원래 다 했잖아. 어 왔나. 아 그냥 하트 후게 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최고야. 여자친구. 갔어. 아 그럼 가자. 아 네. 우선 있으니까 갈게요. 아 네. 갈게요. 갈게요. 잠수이별 안 해드리게 해. 시발 잠수이별 당했나. 정말 아니야. 시발 잠수이별. 야 미션아 좀 빨리 아이씨 아이씨 야 쟤하네 아니 근데 마지막에 잠실이 아니 근데 14년 동안 연락이 없었어 그래서 난 갑자기 연락이 온 거라니까 아니 연락이 온 게 아니고 아니 그걸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진짜 그러니까 잠실을 타시면 연결하게 된 거야 그래! 그리고 심지어 다른 여자들 만날 때마다 나랑 똑같은 데이터 코스를 갔다니까 야 너도 근데 맞히게 되라고 했어 왜 얘기 안 했어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해 나의 비참한 과거를 야! 슬픔을 다 같이 남싸고 있는 상황 그래야지! 그 오빠가 잘 던졌지? 이까지는 부담이 하나도 없어 아니 맞춰봐 오빠도 잘못했지만 그 오빠가 잘 던졌지 혹시? 근데 아까 남자들이랑 그렇게 생각 안 하셔요? 우리도 다 지금 밥이 해려 시유야 너 지방 어깨동부 하더라 예전 남친 친구들이랑 야 니 어깨동부하고 야 캐시파고 나는 좀 섭섭하잖아 그런 줄 몰랐어 아니 아니 네 저희 근데 지금 진지한 대화 중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해요 너무 죄송합니다 진지한 얘기 들려서 얘들아 내가 진짜로 내가 봐봐 야 술 좀 따라 둬봐 야 지유야 너 왜 술을 안 먹냐 너랑 나랑 같이 이 얘기 듣다가 이 얘기 듣다가 이렇게 뭐 인형을 인형을 공개한다고 너 이 새끼야 아니지 언니 나 짠해 나니 술 먹어 너는 진다 나 먹어 2 2 야 근데 걔가 원래 못생기지 않았었거든? 근데 얘가 역변을 해서 못생겨졌어 키가 죽은 거 같아 내가 얘기하고 나 지유야 내 얘기 들어 그냥 근데 저희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얘기가 끝나는 게 더 힘들다 아니야 아니야 내 얘기는 14년간 계속 돼 아쉽잖아 14년간 얘기 아니야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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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죄송하세요 제 얘기에 죄송하세요 제가 단들이므로 손을 해서 끝냈거든요 죄송합니다 자 우리 얘들아 얘들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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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얘들아 봐봐 걔가 말이지 나랑 갔던 데이트 코스들을 똑같이 가더라고 얘들아 어 야 어디가 어디가 저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얘기 들어 얘기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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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유야 이거 막아야돼요 막아야돼 자 봐봐 내가 개를 어떻게 만났냐면 대학교 씨를 근데 뭐 씨를 했는데 내가 14년 전에 정성난 씨를 했거든 지유야 지유야 너 아빠 봤지 걔가 나랑 어떤 사이였냐면 14년 전에 씨를 했었어요 정성난 외웠어요 외웠어요 이제 저희 이제 마감 시간이에요 마감이예요 마감이예요 마감이예요? 가야돼 가자 네 마감 가야돼 잘한다 빨리 가야돼 지연아 빨리 와 가자 저희 여기 배상 좀 해주세요 가야돼 가야돼 그게 있잖아요 제가 오늘 14년 전에 만났다 가야돼 가야돼 누나 빨리 이거 계산하고 가야돼 누나 누나 근데 이게 잠수인걸 하래 여깄는데 네네 해주세요 가야돼 가야돼 아유 진짜 아유 아유 지유야 잠수인걸이야 잠수인걸 15년 뒤에 15년 뒤에 15년 뒤에 15년 뒤에 아유 진짜 아닌데 근데 우리 딱 한 장만 더 하고 들어갔다 아직 할 말이 많이 남았었는데 국밥 먹으러 갔다 근데 봐봐 쩔이라도 있잖아 바꾸가 아쉬워야지 아쉬워 그냥 난 뭐 어떻게 만났느냐 아저씨 아저씨 바로 옆에 경북대학교에 있거든 경북대학교에 패키고 있다가 연락을 안 받을 거야 얘기하는 건 듣고있어 공관하고 있어 그러면 제가 또 왔어 sein 여덟